어 월드 챔피언이야 컬러 컬러 진짜 잘해 해봐요 몸 해봐요 홀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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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왁 왁 왁 왁 왁 이렇게 오케이 서리 뭐를 한다? 잘해요 하이라이트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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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즐거운 하이라이트 홀웍 워크를 하는 시간이에요 와 자 제가 수업 준비하기 전에 먼저 호일을 뜯어 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일을 준비해 주셨는데 준비 상태가 정말 엉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엉망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제가 호일을 요 크기 정도로 나눠서 잘라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길어요 아직도 길어요 첫 번째는 호일 워크를 할 건데 오늘 가발의 기장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커트를 잘라 갖고 왔잖아요 언니야 정신 차렸냐 네 그래서 호일의 크기를 왜 맨 처음에 잘 잘라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자르려고 하는 가발의 길이가 다 정해져 있어서 이 가발의 길이보다 더 긴 호일을 사용했을 때는 작업의 속도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언니들 적어야죠 자를 지금 호일을 커팅을 했는데 어 보니까 이렇게 자 같은 거를 대고 한 장씩 커팅하는 게 아니라 겹쳐서 커팅을 했나 봐요 혜원이가 맞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호일이 알루미늄이잖아요? 다 달라붙어요 이렇게 한 장 한 장 떼서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달라붙어서 호일이 이 호일을 떼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호일을 커팅을 할 때는 한 장씩 커팅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한 장씩 그래서 쉽게 커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자면 내가 이 호일을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 호일 깍이 있잖아요 호일 깍이 있으면 호일 깍에다가 호일을 넣은 상태에서 양 옆에 날개를 이렇게 펼쳐주고 호일 깍을 이렇게 닫아줬을 때 이 입구에 고정된 이 부분을 넓게 펼치게 만들어주고 엄지로 윗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잡고 뚝 뜯으면 이렇게 뜯어져요 잡아서 길이 내가 쓸만한 길이만큼 뽑아서 뚝 하나 내가 쓸 길이만큼 잡아서 뚝 둘 자 그럼 호일 워크에 대한 간단한 이론 그 다음에 오늘 할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이 배울 우리가 테크닉은 호일 워크예요 호일 워크 해봐요 몸 해봐요 호일 워크 호일 워크 이렇게 왁 왁 왁 왁 이렇게 호일 워크 호일 워크 호일 워크 호일 워크를 왜 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호일을 사용하는 이유 호일을 왜 쓸까요 당연히 다양한 컬러의 디자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호일을 씁니다 왜 왁 왁 왁 왁 왁 왁 왁 묻어요 안 묻어요 안 묻죠 근데 많이 묻게 한다면 그거는 어떤 행동 so speed 한 행동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죠 바보 같은 행동 그래서 호일 워크를 할 때는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작업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호일의 열 전도 효과를 위해서 시술 시간을 줄이고 색상이 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열 전도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호일 워크를 해갖고 이렇게 착 해갖고 이렇게 호일을 이렇게 접어서 딱 싸놨어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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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여기 이렇게 달아 놨어요 이렇게 열 처리가 돌아가 그러면 생머리에 돌아가는 것과 호일이 다른 데 돌아가는 것과 어느 게 고르게 열이 들어갈까 호일 왜 호일이 열 전도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마지막 이유는 열 전도 효과로 인해서 시술 시간을 줄이고 색상이 고르게 나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정이 누나 힘차게 오케이 오케이 쏘리 자 그럼 오늘 우리 애들 뭐를 할 거냐면 뭐를 할 거냐면 자 하이라이트를 할 거다 뭐를 한다 하이라이트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네 고고 자 나눠서 봤을 때 지금 여기 폭과 위에 폭이 차이가 나잖아 호일 워크 할 땐 이렇게 파팅을 나누면 안 돼 호일의 크기에 80%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작업하기가 엄청 힘들어져요 자 호일을 보면 이렇게 보면 맨들맨들한 면이랑 맨들맨들한 면이랑 매트한 면이 있거든요 맨들맨들한 면은 코팅이 돼 있어 그래서 약으로 붙여도 잘 안 붙어 그래서 이 면을 쓸 때와 이 면을 쓸 때 테크닉이 달라요 자 그러면 섹션을 나눠 주는데 섹션을 나눌 때는 전체 섹션을 봤을 때 이렇게 1cm가 되게 자 그럼 그렇게 봤을 때 고개를 살짝 안 보이니까 숙여 주고요 자 이 잡은 섹션에서 0.4cm 정도 잡아서 밑에 머리를 버려주고 위에 패널을 이렇게 갖고 와줘요 자 오늘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오늘 주로 할 테크닉은 스냅 테크닉이에요 손에 힘으로 스냅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따르는 겁니다 위빙을 나눌 때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뿌리 가까이 나누는 게 정석이요 이렇게 왜냐면 중간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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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면 모발을 나눴을 때 이 뿌리 부분에서 머리가 다 엉켜서 지저분해져서 호일이 뿌리까지 잘 안 차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턴 테크닉인데 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타는 게 턴이에요 그래서 속도로 봤을 때는 둘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타는 거예요 월드 챔피언이야 컬러 컬러 진짜 잘해 그럼 위빙을 나눠서 위빙 잡은 포인트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호일을 넣어주는데 호일을 넣어줄 때는 이렇게 보면 위에가 약간 오목하고 밑에가 약간 불룩하거든요 위에가 제 배처럼 얄쌍하고 밑에가 테리처럼 볼록해요 맞아요 맞죠? 네 그러면 오목한 면을 뿌리 쪽에 대주는 게 좋아요 왜? 볼록한 부분을 대면 어떻게 돼? 여기가 짧아진단 말이야 여긴 튀어나오고 근데 이렇게 안으로 오목한 부분을 이렇게 대주면 어떻게 돼? 안에 밀착이 더 강하게 되겠지 그럼 밀착을 시킨 상태에서 약액을 도포하는데 오늘은 탈색약 파우더 10g에 산화제 어떻게? 20g 1대2로 믹싱을 할 거란 말이에요 참고로 장갑은 필요하다? 필요 안하다? 장갑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약액을 잘 믹싱해서 꼼꼼하게 잘 믹싱해주고 약액을 바를 건데 1cm 떨어진 부분에서 약액을 발라서 자 머리를 호일을 이렇게 붙여주고요 밑에서 그대로 땡겨서 드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쳐서 들어서 연결해서 밑에까지 쭉 발라주면 돼요 그때 주의할 건 약액이 첫 번째는 충분히 발려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약액을 발랐을 때 이 전체 호일의 80%가 넘어가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이 약액 바른 부분이 옆으로 많이 넘어가면 접었을 때 얘네들이 탈색약을 다 토해요 그 위에 너무 가까이 바르면 부풀어 오르면서 두피에 찐빠가 나요 그럼 고객님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 NO! 이게 뭐예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렇게 발라준 상태에서 눈대중으로 보고 반을 이렇게 접어줘요 눈대중으로 보고 반 접고 반을 접은 상태에서 밑에서 꾹 꾹 눌러주고 호일이 너무 길잖아 그러면 공기를 샤악 빼주고 3분의 1을 접어서 눌러주고 여기서 하나 꾹꾹꾹 눌러서 둘 해서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섹션 진행된다면 다시 1cm 이 정도 나누는데 그렇게 나누지 말고 1cm 안되게 약하게 나눠야겠다 생각해야 호일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섹션 나눠주고 다시 나눠준 상태에서 여기서 0.4cm 정도 갖고 오면 밑에 버려지는 부분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생기죠? 그럼 다시 커트하는 것처럼 머리를 넓게 모아서 이렇게 잡으면 안 돼 넓게 모아서 잡아주고 자 뿌리 쪽에서 각도를 좀 들어준 상태에서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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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고 와 와우 너무 일정한 개인격 장난 아니죠? 더 더 더 더 오 네가이시마스 자 호일을 두피 가까이에 최대한 붙여서 모발로 눌러서 이렇게 고정해줘요 그럼 호일 꾸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야객을 잡고 자 여기서 두피에서 1cm 띈 부분에 야객을 발라줘요 자 이때 제가 꼬리빗을 놓고 있나요? 꼬리빗은 절대 놓으면 안 돼요 다 잡고서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놓고 잡고 하다보면 시간이 빨리 필요한 작업인데 시간이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꼬리빗을 놓고 잡고 하면 자 한 번에 밑에까지 정확하게 야객을 잘 발라주는 게 중요하고요 자 호일을 넘어가지 않게 뭉치지 않게 잡아서 끝에까지 충분히 발라줬으면 다시 눈대중으로 자 반을 이렇게 접어줘요 반을 접고 여기서 이 부분 눌러요 안 눌러요? 안 눌렀어요 왜 안 눌렀을까요? 자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머리가 접혀서 그 부분에 선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는 누르진 않는 거예요 여기서 눌러줄 때도 최대한 힘을 빼고 눌러주고 자 여기서 접어줄 때 섹션 크기만큼 잡아서 하나 나를 이용해서 꾹 누르면 이렇게 돼요 둘 해서 착착 이렇게 어떻게? 착착까지 착착까지 메모 페이지 마지막에 이제 정리해주면서 얘기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뭘 배웠냐면 하이라이트 위빙을 배웠어요 하이라이트 위빙 멀리서 보면 돼 멀리서 어떤 느낌인지 체크해서 보면 돼 지금 보면은 먼저 위빙 테크닉이기 때문에 하이라이트가 들어갔을 때 가닥가닥 선명한 효과를 주는 텍스처를 원한 거란 말이에요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머리를 이렇게 넘기거나 머리에 텍스처감을 줬을 때 좀 더 질감이 도드라져 보여요 하이라이트 목적 텍스처의 증가 뭔가 볼륨감이 살아 보이고 뭔가 풍성해 보이고 이런 효과들이 생겨요 하이라이트는 모발의 공기감을 만든다